조각을 뿌리면서 나타나는 로고를 제작해 볼게요 컴포지션 만들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클릭하고요 프리셋 HDTV 1080, 2997 선택하고 듀레이션은 10초 짜리입니다 OK 하실게요 배경으로 사용할 솔리드를 생성할게요 레이어 메뉴에서 뉴 솔리드 선택해 주시고요 컬러는 아무런 색상이나 관계없고요 OK 하겠습니다 효과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램프라고 검색을 해 주실게요 그라디언트 램프를 솔리드 레이어로 적용을 해 주시고요 이펙트 컨트롤에 램프 쉐입 목록에서 라디얼램프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동그란 모양이 되겠고요 컴포지션에서 위쪽 포인트를 센터로 드래그해서 배치해 주시고요 아래쪽 포인트는 왼쪽 끝으로 배치를 해 주실게요 그리고 스타트 컬러 색상 상자 클릭하시고요 진한 회색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OK 하시고요 엔드 컬러 클릭하고요 완전한 검정을 선택하고 OK 하고 배경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텍스트를 쓰도록 할게요 Type 툴 선택하고 컴포지션 클릭하고요 필요한 내용 타이핑해 주시고요 셀렉션 툴을 선택하시고요 캐릭터 패널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를 지정해 주시고 얼라인 패널에서 센터 센터 클릭해서 정렬을 하실게요 Alt 컨트롤 옴 키 눌러서 중심축도 센터에 배치해 주시고요 텍스트 레이어를 프리콤프스 할게요 1번 레이어 우클릭 프리콤프스 아래쪽 옵션 선택된 상태에서 OK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로 가시고요 프로젝트 패널에서 텍스트 컴포를 1번 레이어 하단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 주실게요 그리고 1번 레이어를 클릭을 하시고요 효과를 검색하겠습니다 CC Particle System이라고 검색하시고요 검색된 CC Particle System 툴을 1번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해 주실게요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불꽃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불꽃 모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시겠습니다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에 두시고요 프로듀서 꺽색 클릭해서 옵션을 펼치겠습니다 포지션 왼쪽 수치에 0을 입력해 주시고요 포지션 스탑워치 클릭하고 5초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하고 5점 엔터치고요 포지션의 왼쪽 수치에 1920 입력하고 엔터치겠습니다 그러면 불꽃이 왼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라디어스 X에는 10을 입력해 주시고요 라디어스 Y에는 3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파티클 꺽색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 주시고요 파티클 타임 목록에서는 3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바뀌겠고요 상단 벌스 레이스는 45를 입력하고 엔터키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스 알파 이네리텐스에 체크를 해주시고요 삼각형 조각들이 위쪽으로 날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6 꺽색 클릭해서 옵션을 펼쳐 주세요 애니메이션 목록에서는 파이어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위쪽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롱지 비티에는 1을 입력해 주시고요 지속시간이 되겠죠 하단 벨로시티에는 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비티 중력은 0.4를 입력해 주시고요 데스 사이즈는 0.30 입력해 주실게요 맥스 오퍼시티는 100을 주시고요 텍스트라는 1.2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스 컬러 클릭하고 흰색을 선택해 주시고요 데스 컬러 클릭하고 완전한 빨간색 선택하고 OK 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조각이 완성되었고요 이제 텍스트 레이어 2번 레이어의 효과를 적용할게요 홈키 눌러서 인디케이터 0초 해 두시고요 효과를 검색하도록 할게요 리니어 와이프라고 검색을 해 주시고요 검색된 위쪽에 있는 리니어 와이프를 2번 레이어로 드래그해서 적용을 해 주실게요 트랜지션 컴플리션 100짜리 스탑워치 클릭해 주시고요 5초로 가겠습니다 타임코드 클릭하고 5점 입력 엔터 치시고요 트랜지션 컴플리션에 0을 입력하도록 할게요 재생해 보고 작업을 마치겠습니다 재생해 보고 계십시오